안녕하세요 사상고의 숨어보소, 슈퍼스타 김선희입니다 우연히 strength, 슈퍼스타 두 사람 나 이틀 그 모습 우연히 만났네 그 난 전 수억이 멈춰져 바른빛을 줄 수 없네 소름없지 행복하게 울렀지 하루만이 없이 난 벌써 멈춰져 나는 벌써 멈춰져 나는 벌써 멈춰져 사상부의 방신이 안녕하세요 사상부의 방신이 이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상부의 방신이 이태자입니다 당신이 당신이 보기에 나는 널 이렇게 힘들게 셋짜리 셋짜리 모두 하나에게 이태자입니다 세상에 흔한 것이 만난하지만 당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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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널 이렇게 힘들게 나는 널 이렇게 힘들게 내가 당신을 당신이 당신이 당신은 좋습니다. 계속해서 여자분 인사하세요. 화상교회 사는 조공자입니다. 화이팅! 호주! 농구! 화이팅! 화이팅! 내 몸 지고 창업하는 세상인데 비가 미쳤더라도 비가 미쳤더라도 한 마리를 못 안아요 타이밍 화이팅! 훨씬 더 기타로 inform시 자 ws 사 동ży 가족이 어떻게 되겠다고 하십니까? 아이보토분 가져오면 인사하세요. 우리가! 남이야! 그러면! 가족 아닙니까? 앞으로! 챙기제! 아직까지! 사랑입니다! 자, 아빠! 동, 동, 혀! 네! 동, 유, 하입니다. 추억 속으로! 5.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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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나을은 축축에 넌... 너와 내가 밤샤도 춤을 추는 것 시들 하루는 모래, 김해 모르고 복덩지마 기나니가 추운 것던 것 시들 그말로는 남자친구들 그말로는 춥고 그쪽 출근 오늘따라 너무너무 웃고 싶네요 가끔씩 생각나는 그 여자친구들 지금은 무엇을 할까 아직도 그때처럼 전혀 웃음으로 멋지게 살아가고 있을까 남의 존중 태어놓고 너와 내가 밤새도록 춤을 추락할 시절 하나의 머리, 단발머리 못하지만 금리 말려가 주름 돋던 그 시절 내가 모든 남같은 그들을 헤어져, 헤어져 죽는 것 오늘따라 놀러보시네 누워가는 추억도 많겠지만 노시는게 얼마나 부드럽고 다정한지 몰라 예예 그러세요 근데 아버지께서 따님하고 나오신 이유는 뭐예요? 자 우리가 소개부터 한 번 더 하고 한번 할까요? 소개부터 한 번 더 하고 한번 할까요? 우리가 나비가 그 나비가 가져와입니까 앞으로 챙기네 가져이기 때문에 챙기려고 나왔습니다 아니 시작이 좋아 우리가 나비가 맞다 뭐 이런거 잡혀오는게 맞습니다 저는 너 집에가서 또 우리 애들하고 그럴래요 그 자로 나왔다 그래서 저 우리가 나비가 맞다 하지말이다 아니 그래서 이 노래들이랑 다녀보면 정말로 재미있는 곳이 많아 뭘 하나 또 여러분에게 재미있는걸 보여드릴까요? 자 제가 사상구에 사는 좀 오래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상구 20주년 계층이기 때문에 네네네 개지나 칭칭 나네 아십니까? 네 개지나 칭칭 나네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개지나 칭칭 나네로 네 사상구 자랑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지나 칭칭에 맞춰서 사상구 자랑 좀 보겠다 예예 맞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자 다 같이 같이 해줄 수 있지요? 네 고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개지나 칭칭 나네 개지나 칭칭 나네 여늘에는 별을 GRAMen 개지나 칭칭 나네 우리는 사는 rabbit 담아서 개지나 칭칭 나네 사상구로 놀러 있어 개지나 칭칭 나네 참상구하면 심폐공안 개지나 칭칭 나네 사상구으면 상락황炉 개지나 칭칭 나네 오늘 어십쩡하러 반짝할 게시나 칭칭만해 모두 모두 가리나가시오 게시나 칭칭만해 노래의 장관 손질 수상에 게시나 칭칭만해 말씀 주문하고 억지시오 게시나 칭칭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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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간에 소유 takim 구독도 가족이 뭐든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